총 나왔다. 총이 나왔어? 힌트는 깐는데, 힌트는 까봤는데 총 나왔어. 까보는 게 있어? 어떻게 까는데? 이쪽 요거 들어가서 첫 번째 거 있지? 프레이? 어, 프레이인데 너 거기에 뭐 있어 지금? 뭐? 장비? 아니 가운데 보면은 트리, 트윙켓 뭐 있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브라딘스라고 돼 있는데? 브라딘스북의 퍼스널 그루지스? 응, 그거는 저기, 첫 번째 거는 저거야. 첫 번째 거는 난쟁이 거고 두 번째 게 그 소울죠. 세 번째 게 웨이버 마지막 게 위치헌터 거네. 마지막 게 위치헌터 거네. 마지막 게 위치헌터.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럼 거기다 올려. 드래그 아이템 뭐해 가지고 가운데로 올려. 왼쪽에다가. 그리고 가문된 건 랜덤. 물음표는. 물음표? 칼표시는. 그러니까 누를 수 있어. 칼표시는. 근접무기. 응. 가운데 건 랜덤. 응. 한 번 더 클릭. 왼쪽에 화살표시는. 원거리. 응. 그다음에 하얀색 돌. 뭐 초록색 돌. 뭐 파란색 돌. 돌 클릭할 수 있잖아. 아아. 응. 그러면 하얀색이 있다는 적이야. 이게 이 재료를 소모해 가지고 그 해당 등급의 아이템을 얻는 거네. 그렇지? 어. 응. 아아. 이런기. 이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힌트 한번 돌려볼까? 스물건만. 어. 뭐야 이거. 리피터 피스톨?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오. 샤크. 야. 이거 두 발 샤크이네. 오. 좋다.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한데? 아냐 아냐 아냐. 근데 피스톨이 약하긴 약하다. 이게. 산탄 느낌인가? 어? 피스톨이 약하다고. 어떤 피스톨? 얘가 쓰는. 그. 위치헌터가 쓰는 피스톨이. 데미지가 약해. 산탄이어서 약한건지. 아니면은. 연세루 있잖아. 그냥 연세루면. 이게 장전을 안하더라고. 응. 장전을 안하네. 그냥 자벨린 쓸게. 자벨린 좋아. 자. 암맥 갑시다. 맵이 새로 열렸어. 두 개가 더. 음. 에니미 빌로우. 기다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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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지껄이는거야. 얘네. 헣. 이거 샷건이네. 그 샷건이야. 두발 샷건. 땅땅. 에이씨. 샷건. 샷건 들었어. 너. 어. 샷건. 어. 두어풀과 샷건이야 두개씩 들어가봐요 빵빵빵빵 야 이것도 갱없다 갱 배경이 갱인거 같은데 동굴 오우 밝은데 나름 하아 이게 점점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인거 같아 두어프만큼이나 안에 내부에 지하에 세개가 건설된게 스키이븐인데 나는 이제 두어프가 지하에 사왔었나? 동굴 뚫고 사왔었지 아마 그치? 응 동굴 뚫고 지하 그게 지하지 뭐 그럼 지하 터널 파고 지하 터널 파고 지하 터널 파고 우리들의 나는 내 해머가 의미가 있기때문에 나는 주의 길이 달라고 야 어세신 잡았다 어세신 컷 자 제가 참고하니까 지하 지하가 되게 낮아 왜? 아 난쟁이라서? 난쟁이 어디갔어? 아 니가 안쟁이야? 아 맞다 하여간 이상한 곳에 떨어져있으면 유저야 근데 이거 사거리가 좀 좀 난해하다 흐흫 야 야 나 나 저거있어 저거 저거 저기 해 아 알아서 살아남아라 왜이렇게 맞냐 이거 내가 나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혀 있다고 잡았다 너 물이랑 먹어라 나 벌써 잘 걸린다 썼어 너 구하바가 난사해가지고 안 열리는 물이야 어 진짜? 괜찮아 나는 과감하니까 봐봐 과감하지? 레벨 19랑 17 오 뭐야 안 죽었어? 찌르기 했는데? 내가 좀 길을 덜 못 왔나 보구나 야 쎄네 어어 진짜있네 법산문도 들어온게 법산대 27위야 조왕 탄이 없다던데 난 탄이.. 많이 안쓰니까 가스? 가스 뒤에있나 봤네 가스 생 저기가 있어 저기 게틀링이 오 얘들 여기 많아 어딘가 게틀링이잖아 탄이 없네 있을 것 같은데 탄은 없다고 되긴 했는데 오 쟤 불사면서 오고있어 오 오 오 상사 나오나가지고 스미드 포션? 탄 없어? 없네 길이 어디지? 여기 어? 잠깐만 나 거기 어떻게 올라가냐 아이씨 죽지 않겠지 여기 간다고 뒤에 뭐있어 어? 죽었구나 어? 나이스 흠 하으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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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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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이 아 오케이 딱 쏟아버리구만 으어! 뭐야 저것도 이씨 어이크 올라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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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이씨 끌리야 뛰어 얘들 거기야 가만히 서 가지고 공하는거 나? 애들 다보고 있어 가만히 서 있어 다들 흐허헣 진짜 아무도 갈 힘없어 아무도 아니었어 누구 누웠는데 누군가를 구하겠지 어 있지? 아 거기 어떻게 올라가니 아 기다리잖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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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 깊은 곳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길이 막혀 있구나 올라가라 이 아이들 우릴 텐데? 어? 잭이 있다 오우! 쉿! 홀리 쉿! 잠깐만 어! 허어씨 잔뜩 잊었네 보이냐 시체 이거? 헛둘 헛둘 하면서 뭐가 나오는거야? 한마리가 아니라 다르던 마리가 탄약 하으 어우 아무도 안 보여 탄 타원 있지? 탄이 여기 있다 오우씨 탄박 있다 탄박 있다 탄박도 있구나 하 밑에 몬스터있어 좋았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쪽이 길이 맞아? 밑에 가는 길이 오니? 어? 근데 이거 장전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응? 뭔 소리야? 탱크 있는거 같은데? 탱크 탱크 깨슬링 까지 했어 나 무시 어디서 왔어 아이씨 잠먹으면 따져라 아잇 뭐 방금 뭐냐 스쿨 데미지 오케이 좋아요 와 자료를 엄청 막았는데 어? 몰려있다 아 이런 4번 지금 4번 먹고 밀리밀리라겠구나 힘 올려주는거 후후 이거 뭐야 스피드야? 이게 스트렁스네 금거리무기 데미지 올려주는거 해줌 뭐 나도 이거 먹고 하면 애들 한방이야 아 아아이 공격 무시하고 떼인거 봐 아 짜증나네 아 책없다 오우씨 깜짝이야 빨리 빨리 와 아 뒤에 잡을 일 있어 아 잡을 일 안다 제키 두마리 잡았어 어휴 응? 폭탄 있어? 오우 야 폭탄 어디갔어? 아 누가 먹었나보네 나 지금 체력이 없어 누구나 누웠다 야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어 물약이 없다 미안하다 에 물약있다 이리와 두개있다 여기 앞에도 하나 있어 이 이 들어오라고 여기 상자있다 오우 예아 좋았어 뭔데? 타냐? 어 타먹었어 아 또 주워야돼? 하하 진짜 곧 곧 저기 적인데? 세기나 주워하고 아 아 하하하하 그 패가라키가 스워밍잉 오 주워라니까 죽긴하니까 마 그 때 나를 믿고 쓰지 말라고 그 때 그 때 누워 쓴거 아니야 뭐 본 탓이야 낙지 이 뒤에 지금 이거 여기 물약 있는데 누가 정 이리와 너 이리와 드러프 이리와 내 쪽으로 와 이거부터 쉿 이리와 가던데 그 피 많이 채워주는 거 있어 아이템 아까 니가 있던 거거든 여여여여여 어민신 옆에 뭔소리냐 이거 이겼어 먹어잖아 안 먹었어 아니야 아니야 얘 얘 얘 얘 치료했구나 오케이 됐어 치료해주려고 했는데 적금 금지됐어요 어? 나도 돌아가 너의 기지로 돌아가 너의 별로 돌아가라고 이것들아 어휴 속 시원하네 뭐야 다들 좀 가고 있었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 동굴이 이런 곳에 쥐새끼들하고 조심없어 쥐새 끝도 없이 물려오는구먼 오우야 ㅇ 196 네 소식전의 신혼무ija 예오 예예 우후 먼저 아냐 가고서 합거 konflik 다시 을 합시다 빨리 어 힐링스토프 있다 밑에 아이씨 무시하자 굳이 지금 힐링을 할 필요가 있잖아 엄청 많이 와디야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어와라 후 기자끼 방면었다 아 얼마나 좋아 응? 뭐야 이거 쥔가? 어 쥐네 아니야 야 어스신! 땡큐 겁나 두꺼패이네 이씨 무시하네 다 2백밖에 남았으니 후탄을 좀 쌓았을 것 같은데 그런소리야 자 어? 으흐흐흐흐 뭐야 빨리 가 ㅋㅋㅋㅋㅋ 열어열열열어 다 rad 다다다다다 뭐야 방금 당황스럽네 레벨업 하겠는데? 팔로? 으으 됐다 오예 오 경험치 많이 받았다 최소 초템 자 아 오 도끼 칼도 방패 도둑 뭐지 이거 피스톨 같은데? 피스톨이다 자키 야 죽음 부어졌다 운 줄 알아? 뭐 저기 그 미쳤다 그니까 3%에서 10% 확률로 응 칠약국이 16초 워즈 킬할 때마다 아 그거 나도 그거 있기는 해 근데 근데 문진이 그거 파템이야 파템이 아니야 파템이 있어가지고 탄 소모 량이 일단 인으로 가자 누가 한 명 안 했냐 지금 아이템 뭐 있겠지 뭐 야 너 헤드샷 확률 30%야? 니가 다 혼자 있냐 30% 헤드샷 확률이 응 너 혼자 다 쓸었어 웬만하면 타이틀 ㅋㅋㅋㅋㅋㅋ 밀리도 먹었고 아... 아... 재밌네 게임 아 이런 매력덩어리 지금 와이파이 끊겼어 와이파이 끊겼어? 네 게임 튕겼냐? 아니 게임 자체는 켜져 이기는데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지금 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인터넷이 안돼 집에 아 진짜? 어 가끔씩 그러긴 하잖아 왔다 기다려나 음... 시간 오래 걸릴까 뭐 니 마음대로 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저거 하고 있던거 차라리 뭐? 퀘스트?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먹은게 피스톨 이게 뭐야 이게 누구 무기지? 이게 누구 무기야 일단 얘꺼는 아니네 하하 아... 얘꺼인가? 얘꺼도 아니겠지 흠... 아 얘꺼네? 드워프꺼네? 샷꺼니구나 이연발이네 어... 그렇구만 그렇구만 자 그러면 저도 일단 녹화를 끊었다가 어... 다시 밀리꾼이 오면은 다시 녹화를 제기하도록 할게요 한... 10분쯤 걸릴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녹화를 어... 지금 2K로 화질로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어... 1440과 2K 화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역량이 너무 커요 인간적으로 한 30... 한 1시간 녹화하는데 한 35기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은 빠른 걸 씁니다 뭐... 한 달에 거의 10만원 주고 인터넷을 쓰는데 빠르긴 빨라 한 15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업로드가 느려요 다운로드가 150메가인데 업로드가 뭐 한 15메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올리는데 영상 하나 올리는데 거의 한... 반나절 걸려요 근데 그거를 영상을 한번 할 때마다 한... 10개씩 찍으니까 열흘 걸려야 돼 거의...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뭐... 줄일 수는 없고 뭐... 용량이 큰 거는 뭐... 둘째치고 어... 더 큰 문제는 인터넷에 사용... 인터넷에 사용... 그... 데이터 사용 제한이 있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무제한으로 쓰면 되는데 잠시만요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맞지?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서 말을 할게요 눈이 되는 이런... 지금 언어가 왔던 거